한 2개월 전쯤 탈출했어요.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터널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문의가 없었어요. 문의야. 남아 드린이 드린다면 제발 나와줘. 제발. 살아있는 건 분명해요. 왜냐하면 저녁에 거기 동 앞에다가 밥을 주면 어두면 나와서 밤에서 다 가지고 가요. 여기 해바라기 씨잖아요. 천에 분양을 틀어놨어요.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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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으쨰 빨리빨리 에허 허허 에헨 에헤 노오 마 ologies 오 오 바이오 삼 마 keynote 하나 레 야 아 너무 귀여워 기분 좋아요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 그래도 기분 좋아요 여기 구멍 했다 여기요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벽이고 약간의 틈이 있는데 완전 통로로 쓰네 몬딘 안 보여요 몬딘 안 보여 너무 귀여워 노 여야, 여야, 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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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엔스터를 잃어버렸다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요 실망 음 엔스터들은 구멍이 있음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라토라토로 갈게 저녁에 한 번 써봐 아 다온다 다온다 고동 미롱먹으러 간다 미롱 미롱먹으러 간다 미롱 가볍게 들어가 제발 희avi 미친 미친 불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